고금리 여파 등으로 부동산 경매 물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매 낙찰률이 줄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 지역의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의 임의 경매 신청 건수는 53건으로 7월 36건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했고 세종은 9월 10건에서 지난달 24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10월 세종지역의 경매 낙찰률은 22.7%로 전월 38.1%에 비해 15.4%포인트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저조한 낙찰률을 보이면서 매물 적채 현상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